바로 한 개 해버리네 그냥 어? 그거 또 하는 거 같은데? 잘하는 거 같은데 너? 어? 또 했네? 와! 너 잘한다 응 이제 잘해 어 그치? 잘하네 킴이 이거 응 거기 딱 맞는 그림으로 넣으면 되는 거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맞게 넣으면 돼요 걔는 어디로 가야 될까? 고기야 근데 고기 잘하네 우리 애기 잘하네 어이구 이 녀석 혼자 하고 있어 그래 혼자 하고 있어 고기 고기야 살살 살살해도 돼 괜찮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 이렇게 천천히 해봐 괜찮아 아빠 여기 있을게 그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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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지 괜찮다 천천히 해봐 이미 다 했어 이미 다 했어? 어? 그러네 거의 다 했네 정말 아빠 뭐 해? 아빠는 우리 애기 이렇게 잘하는 거 예쁘다 예쁘다 하고 영상으로 찍고 있지 여기 보이지? 김 이거 하는 거 아빠가 찍고 있는 거야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너 이제 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구나 머릿속에 그려지는구나 그게 살살 위치만 맞으면 알아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살살 해도 돼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하나 더 있어 그래 그래 아이고 이 녀석 잘했네 그러면은 김이 하나 더 가져올까? 핀트 하나 더 가져오자 뭐가 좋을까 보자 우리 애기가 이번에는 뭘 가져올까 하나만 가져와요 서랍 닫고 살살 닫아야지 서랍 닫고 와 닫는데 손 조심해야 돼 살살 그렇지 잘했어 예스 비행기네 비행기 바닥에 내려놓고 해요 비행기 어떻게 부르더라 중국어로 페이지 그렇지 페이지 이렇게 되지 잘하네 우리 애기 페이치도 알고 어이구 이 녀석 그렇지 그렇지 맞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야 어디야 글쎄 아빠 눈엔 그거 날개로 보이는데 날개가 어딨지 거기 날개 그러네 날개가 거기 있어요 날개 날개 用 중국어 어떻게 말할까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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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역 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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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왼이 네 아 일 어 나라 아 나라 47 이거 어디 가야지 그러게 이거 어디 가야지 거기 운전사람 있어 아 운전사람 있어? 그거는 비행사라고 하는 거야 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거기 앞쪽으로 가는 거 맞지? 잘했어 날개도 해주고 됐다 어이구 잘하네 이제 그렇지 그것도 맞춰주고 어이구 잘하네 너도 잘하네 언제 이렇게 컸어요 우리 애기가 아이스크림 어디에 너 김이 먹은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김이 먹은 거 아니라고? 아이스크림 어디 있는데? 아이스크림 쪼마랑 같이 먹었어 쪼마랑 같이 먹었어? 그래? 예전 생각하고 있구나 어이구 잘했네 아이스크림 잘했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